안녕하세요. 크루즈러버입니다. 오늘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로스트리버 케븐을 소개합니다. 중부니저지에서는 1시간, 포트리에서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석회암과 혈암으로 이루어진 동굴입니다. 투어하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작은 동굴입니다. 유모차와 윌체어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좁고 낮은 공간을 통과하기에 아기는 앞으로 안고 띠를 메세요. 뒤로 업으면 좁은 공간을 통과할 때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흐르는 물은 매우 맑고 깨끗합니다. 가까운 곳이니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서면 작은 박물관입니다. 각종 암속 종류와 박재로 된 동물들이 있고, 커다란 총기류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동굴이 출구에서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입장료는 어른이 14불 50전, 3살에서 12살은 9불 50전, 경로요금은 없습니다. 출구는 기념품 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념품 가격은 다른 관광지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밖으로 나오면 오른쪽에 작은 동산이 있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 동산에 오르니 상쾌하네요. 주차장 아래에 동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이나 바닷가를 찾다가 새로운 장소를 찾고 싶다면 들려보세요. 이른 시간에 도착하면 사람이 적어 여유롭게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스트 리버 캐븐을 알려드렸습니다. 전해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마세요. 관심 있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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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successor,